손톡! 편하게 자동으로 깎으세요. 휴대용 전자동 손톱깎기 너가 손톡 혼자 튀기면서 깎니? 난 이 주먹도끼! 휴대용 전자동 손톱깎기 쓴다! 단추 같은 전원을 누르면 작동 시작! 전원을 한 번 누르면 1단 느린 회전 전원을 두 번 누르면 2단 빠른 회전 드릴 형태의 칼날이 부드럽게 손톱을 깎아줘요. 칼날의 각도가 적절해서 손이 다칠 위험이 적어요. 밖에서도 잘린 손톱을 볼 수 있고 분리해서 탈탈 털면 어머 오늘 혹시 누웠어요? 우리 애기 밥 먹을 시간이야. 먹어. 옳지. 옳지 옳지. 아유 자동이야. 아유. 편리하게 손톱깎자 휴대용 전자동 손톱깎기